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강사 이다수입니다. 3월 학평 세계사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총평 살펴봤었잖아. 해설강의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미리 키워드를 표시해놔서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4대 문명 중에서 보통 나오는 게 이집트 메소포타미안 문명 9번 하는 거잖아. 이집트 문명이 출제가 됐어. 나일강의 주기적인 법남. 그리고 갑문명인 풍요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집트 문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되는 천명사장을 강조하였다. 천명사상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중국의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봉건제를 실시하면서 자기가 왕인 이유를 천명사상을 통해 설명해야 됐었지. 마찬가지로 3번 한번 내려가 볼까? 갑골문자를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황조랑 관련된 내용이고 1번과 3번이 중국 문명과 관련된 내용이었어. 정답은 2번이죠. 피라미드를 건립했습니다. 이집트 문명에서는. 4번의 길가메지 서사실을 남겼던 것은 메소포타미안 문명이었고 모인조더러 하라파를 건설했던 건 인도 문명 중에서도 인더스 문명이었죠. 2번 들어가 볼게요. 미소진이 폐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폐하는 천하를 통일해서 흑백을 판별하는 기준을 세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중국의 황제 중에서도 이 분열 시기를 통일했던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진시황도 있고 사실 오데시국의 분열을 통일했었던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황제로 한 명의 황제로 단정짓고 넘어갈 수는 없겠지. 두 번째를 봤더니 이사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저작물을 불태우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자 세 번째가 분석행유 사건을 의미하는 거잖아. 두 번째 이사라고 하는 키워드가 진시황이 등용했던 법과 사상가를 뜻하죠. 그래서 미소진 폐하가 진시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번에 조용조를 도입하였다 수나라 당나라에 해당되는 설명이니까 아니고요. 정답은 2번 만리장성을 축조했습니다. 진시황은 공행무역을 허용했던 건 청대였고 구품중정제를 시행했던 건 위신 남북조 시대에서 시작돼서 수나라에서 과거제를 도입하기까지 진행되었죠. 장관을 서역에 파견했던 건 한나라 무죄였지. 3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 없었어. 가이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다 노부나가가 화를 입은 후에 이 사람이 천하의 정권을 장악했대. 1590년에 전국시대를 통일했잖아.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 조선과 전쟁을 일으켰지 임신애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있지. 첫 번째 견당사를 파견하였다. 견당사는 해안시대 9세기 말경에 파견이 중지되기 때문에 당연히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기에 볼 수 없고요. 도다이사를 창건했던 시기 나라시대. 해외조큐로 건설했던 것도 나라시대랑 관련된 선택지였고 다이카게시는 연도 중일자나 645년 야마토 정권 시기였습니다. 전국시대를 통일하였다. 5번이 정답이네요. 4번 들어가 볼게요. 지도의 형세가 나타났던 시기, 가도시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지도의 형세를 봤더니 화북지방을 금나라가 차지하고 있고 서하도 존재하고 있고 가는 남송의 수도였던 이만항저우가 나와있어. 남송의 시기니까 남송이 그러니까 이만항저우로 천도를 했던 것이 12세기에서 13세기의 몽골을 멸망하기까지 이만항저우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골라야 합니다. 1번 회자로 거래하는 상의, 그치 송회교라고 했잖아. 송나라 교자 회자. 정답은 1번입니다. 당삼체를 제작하는 장인은 당나라고요. 사고전서를 편찬하는 학자는 청나라죠. 자금성축제에 동원된 인분은 명나라고요. 5번 균전제에 따라 토지를 지급받은 농민은 우리 수나라 당나라 때 볼 수가 있었습니다. 5번 들어가 볼게요. 광주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너무 쉽다. 문자에요. 강의, 옹정, 권륭까지 나와있으니까 청 앞으로 봐도 청, 뒤로 봐도 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선택지 1번 청대에는 만환병유제가 시행이 되었죠. 만주족과 한족을 중요한 요직에 이게 비슷한 비율로 등용시켰던 제도가 시행이 되었어. 정화연대가 파견됐던 건 명나라. 파손 문자가 제정됐던 건 원나라. 맹암모국제는 금나라. 왕한석이 신법을 마련했던 건 송나라였습니다. 6번 들어가 볼게요. 강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항이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항 다섯 문항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어. 하지만 쉬운 문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료 속에 힌트를 다 주고 있거든. 만의교 사제가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만의교는 한때 샤프르 1세치사에 교세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부분 대대적인 탄압을 받았다는 부분 조로아스토교가 국교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즘에 서아시아사 파트도 세 문항 이상이 출제가 되는데 한 문항은 이집트, 메소포타민 문명에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문항은 고대 파트에서 요즘에 거의 반드시 출제가 되고 네 문항, 다섯 문항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근세 파트에 이슬람 국가랑 관련해서 이슬람 왕조랑 관련해서 구분하는 문항 출제되고 가끔 근현대사 문제가 나오는데 서아시아사가 좀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이 문항을 어디로 빼고 있냐면 지역통합형 문항으로 빼가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아시아사랑 인도사 버리고서 세계사에서 1등급 받을 생각하지 마.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선생님이 교재 제작할 때 제일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이 서아시아사랑 그래서 인도사야.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담았거든. 그 내용은 완벽하게 학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만후법전을 편찬하였다. 인도랑 관련되어 있는 선택지고요. 이슬람 세력의 멸망당하였죠. 정통 칼리포 세력에 의해 멸망당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했던 건 무한마드랑 관련된 내용이고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했던 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였지. 니네베 왕립도서관을 세웠던 것은 아시리아랑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